지난 5월 초 목포의 한 병원에 중학생 아들을 입원시킨 이모씨. 이 씨는 아들이 맡고 있는 수액 봉지를 우연히 확인하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. 사용기한이 2월 27일로 무려 두 달 이상이나 지난 것이었는데 담당 의사의 반응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. 변질된 주사제의 경우 약품이 혈관을 통해 신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폐기되지 않고 있다가 사용됐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. 조사에 나선 목포시도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전부였습니다. 이 병원은 정부에 각종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전남 서부권의 대형 민간종합병원 중 하나입니다. 지난해에도 이 병원에서는 직원이 무단 반출한 프로포폴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당시 보건당국으로부터 마약류 취급 부주의로 경고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의약품 사고를 낸 겁니다.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고가 반복되면서 솜빵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